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은 경북대학교 공대 쪽에 있는 대현동 다스마우스라는 곳입니다. 3층입니다. 이렇게 와보시면 전기난방이라서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넓은 그런 공간으로 보이고 어떤 답답하거나 막힌 느낌이 없고 화장실 또한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빈방진 co.kr에서 다스마우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